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수 심은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두의 여인 당신과 나. 당신과 나 본인 곡이신데요. 타이틀 곡이신가요? 그럼 어느 곡부터 하도록 할까요? 구두의 여인부터 해서 당신과 나 본인 타이틀 곡까지 가겠습니다. 여러분 아주 힘나보셨죠?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누구를 기다린 그려운 저녁이 발길을 돌리면서 수심장 긴 것 어디나 라고 하신데요.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리님이 하수 지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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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